한글자막 by 한효정 슬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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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에깨다가 아이야빠빠빰 너무 오바된 것 같은데 팔 조금 벌써야 그래서 손이 작아지지 말고 슬로프 рев 이게 안되네. 빼고. 그렇지. 그냥 90번. 중요한 거는 곧바로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콘트롤. 콘트롤. 콘트롤 붙여주지 말고. 빡빡빡빡. 이거는. 이거는 일상으로 해요. 일상. 팔 빼고. 팔 빼고. 팔 밑으로 가서. 뻑. 마지막으로. 미니타. 너무 많이 들지 말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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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에 꺼내면 하나 둘 이거는 1, 2, 3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테크한 포즈션 짧게 너무 짧은 거 아니지만 너무 비벼도 안 되잖아요 하니 뇌넷으로 그렇지요 쉽게도 일부러 일부러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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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빙, 빙 빨리 하지 말고 일부러 잘 패션이 없어서 그냥 사나고 싶어서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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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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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빙, 빙, 빙 빙, 빙, 빙 빙, 빙 일단 일부러 뭐라고 할까 빙 빙 빙 빙 빙 뭐라고 할까 너무 그 압력이 너무 많아서 그런 뭐라고 할까 필요한 만큼의 압력이 들어가야 하고 필요한 만큼의 사운딩 포인트가 되어야 하는데 이 밑에서 압력이 여섯만큼 누를 거를 넣어주면 이렇게 막 괴로운 소리나죠 근데 여기서는 소리를 눌러주지 않으면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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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그래서 압력 조절 사운딩 포인트 압력 조절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다른 바로 하나는 다른 바로 어! 뺄지 말고 곱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멜로디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탈지 말고 꼭꼭 씻어요. 가보세요. 여기 이제 스피티미네 이거. 마니팔을 나눠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이사이가 안채워지는데 여기서 뱃돌보는거죠. 안채를 말아요. 힘줌없는 소리가 돼요. 이게 번호가 좋아졌는데 그래도 팔끝에서 약간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끝에서는 이 직계손가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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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렛대. 조금 나중에 낮았지만은 이제 좀 비착되는 느낌이 많으세요.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그냥 젠즈라고 생각해요. 젠즈라고 생각해요. 젠즈라고 생각해요. 야! 박박박박 그렇지. 뭐올쪽으로 그냥 쉽지. 아니 뭐올쪽으로 그냥 쉽지. 아니 뭐올쪽으로 그냥 쉽지. 이렇게 생각해. 한소쿠가 기다렸으니 뒤부러가 돌아올까? 꼬집어줘요. 그러면 중요한 게 도샵 많이 올려도 더 올려주세요. 더 올려주세요. 더 올려주세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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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약간 더 심했지만 원래까지는 이렇게. 그다음에 솔 어떤 확진냐면 도샵하고 솔은 트라이톤 이거는 이게 뭐냐면 이쪽이죠. 이 앞 바디가 열리는 거. 그래서 44 용으로 하나 바꿔도 된다. 더. 근데 근데 여기까지 하나를 하지만 더. 언뜻는 coment 대해서 진짜 와우 간다를 바로 집중 코fel 됐어요. 됐어요. 여기 천천히 합시다. 두 번째, 여기에서 반응 관계가 더 좁혀지고 그러면, 반갑고, 반갑고 여기까지예요. 아까 말했는데, 라, 솔하고, 도, 시예요. 요거 잘 잡아야죠? 이거 한번 가컬로 해보죠? 도, 시, 내추럴, 도, 시. 도, 시 한 번 낮아요. 그죠? 도, 시, 이쁘잖아요. 이거 better, 좀. 끝에 든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